안녕하세요. According to a scientific study, your brain will live like a drunk person's brain if you don't sleep enough. So, you cannot think well. How long is enough? Sleep at least 7 to 8 hours a night. 8 hours a night. Sleep at least 7 to 8 hours a night. If you're sleepy, sleep. Don't sleep. Don't sleep. Don't sleep. 첫 번째, 쉬운 거는 3가지 설명할 건데요. 먼저, 뭐 뭐 해라 라고 하는 건데요. 해라. 무슨 씨를 사용하는 경우냐면, 하나 씨를 사용하는 경우도입니다. 하나 씨를 사용하는 경우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detector whack 이거는лив babe? 어때k is급 Evangelion kolkata 101 선생은 말을 채워야 하는데 여기를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해요? 뭐 흔들게 말하라고 하면, 뭐 흔들게 말하라고 하면, 이거 먹어라 Bev? 이것은 먹이 말하라고 하면 됩니다. 안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드세요 오케이 보세요 안 드세요 쑥 중인데 오케이 세번째 번째로 할 건 뭐냐 하나씨 말고 어떤씨 어떤씨나 또는 이름씨로 명령문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시나 이름으로 명령을 만드는 경우 예를 들어서 행복해 하세요, 행복해지세요 행복해지세요 그런 표현을 하고 싶다 그냥 뭐라고 하면 될까 행복해지세요 그런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하나 떠올릴 텐데요 뭔데요 그게? 해피죠 해피죠 그렇죠 행복해지세요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죠 Be happy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죠 행복해지세요 뭐 안 돼서 Be happy 그렇다면 여기에 비는 무슨 시를 무슨 시만 드려고 어떤 시를 하듯이 하는 거죠 어떤 시를 하듯이 만들려고 쓰는 거죠 Be happy 하면 행복해지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좀 착해지세요 착해지세요 하면 Be kind, be nice 그렇죠 Be kind, be nice 좀 착해진 거라 있으시겠죠 그렇죠 얘들아 어떤 시를 쭉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착한 학생이 되세요 착한 학생이 된 거라 Be nice 그렇죠 Be a nice 기란들면 좀 착한 학생이 되세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좀 착한 학생이 되세요 좀 착한 학생이 되세요 좀 착한 학생이 되세요 이런 게 애들한테 네가 얘기하면 되죠 일단 소음을 하실 때 Please please be a nice 기란들면 되겠죠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지마라 해봅시다 하지마라 슬퍼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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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좀 포함될 것 같아요 그렇죠 Don't be sad Don't be sad Don't be sad 슬퍼하지마 슬퍼하지마라 Don't be sad 여러분들 그동안 단어 공부하면서 걱정하는 놈만 한다면 어떻게 되세요 걱정하는 뭐죠 Wo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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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마세요 하고 싶으면 Don't be worried Don't be worried 걱정하는 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해당하는 명령문과 하지마라 명령문이 있는데 하달시를 사용할 경우에 그냥 쓰면 됩니다 Eat this Drink this Go Go to school Study Do your homework 스태 좀 해 여러분들 엄마가 어떻게 명령했을까요 Don't do your homework 그렇게 명령했으면 되죠 네 그렇죠 격하게 식사 좀 하지마 Don't do your homework 숫자랑 말을 해요 하지 숫자랑 말 안 하세요 아 대박 아 죄송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왜냐면 맨날 다 선생님들 많았습니다 하하하하 그럴 수도 있구요 해가서 그럴 수도 있구요 맞아 내가 생각했을까요 아 아 그런 경우 아 맞는 경우 아니 맞았잖아 아니 혼막 목격자가 있다 친구 네 일단 5형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인허프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인허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첫 번째 특이한 점은 얘는 어떤 시도되고 어찌 시도된다는 얘기했어요 충분한 충분히 누가 있을 수 있구요 충분한 이란 뜻일 때 특이한 점이 없어 충분한 건 충분한 시간 충분한 시간 충분한 시간 충분한 수면 충분한 친구들 충분한 친구들 충분히 일찍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어 오케이 그러면 돌아가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밑을 붓고 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고잉투 뒤에 하다가 오면 뭐 뭐 할 계획이다 비고잉투 뒤에 꼭 하나씩 안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고잉투스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때는 I am going to school 할 때 이때의 판정에서 얘기하면 이 going to 뒤에 하나씩 오면 이 going to의 고는 고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다라는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I am going to school 할 때 이때는 고행의 뜻이 고라는 뜻과 가다라는 뜻과 관련이 있어서 I am going to school 하면 난 학교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죠. be going to 뒤에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장소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서 이건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작에 대한 얘기죠. I am going to school. 예를 들어서 친구가 where are you going? 이래서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고 있는 중이냐고 묻은 거죠. 진행을 묻은 거죠. 현재 하고 있는 동작을 묻은 거죠. I am going to school. 그래서 어디 가고 있냐고 묻은 거죠. I am going to school. 나는 가고 있는 중이다.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얘기죠. 이건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학교로 가고 있는 중이답니다. 그러니까 고행 이때의 고행을 가다라는 뜻에서 고행이 되어서 고행이 된 거다 라는 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you going to do에 뭐 뭐 하나 여기 take on exam의 뜻은 시험치다. 그렇죠. 시험치다라는 하다시 너머리도 좋고 초고 그러니까 이때는 가다란 뜻과 아무 말인지 없이 take on exam 할 계획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tomorrow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십니까? 네. 그렇죠. 왼에 대한 대답이고 무엇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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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나타내는 비롯이. 그리고 또 tomorrow하고 백오인크는 서로 잘 어울리는 관계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것은 천문장의 동료로 얘기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o you stay above my doing? 오케이. 그래서 stay하고 stay above 뜻이 다르죠. 네. 그렇죠. stay at 뜻은 뭐예요? 너머루다. 너머루다. 이 뜻이죠. 보통 뒤에 뭐에 대한 대답? 네. 스테이 업의 뜻은 뭐예요? 호텔의 뭐. 그렇죠. stay at my home 하면 나의 집에. 현태 씨요. 나의 집에 문을 다 해주시고. 그런데 stay는 stay 뒤에 어디에라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왔을 때는 모른다지만 stay up의 뜻은 뭐예요? 깨어있는. 그렇죠. 안 자고 버틴다는 얘기죠. 깨어있다. 안 자고. 잘 시간이 지나고 깨어있다. 이 뜻입니다. 스테이 업의 뜻은. 여러분들이 지금 스테이 업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스테이 업. 지금은 당연히 깨어있어야 할 시간이잖아요. 아, 지금 당연히 자는 시간일까? 정신 차려.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1시, 2시인데도 안 자고 있으면 무게보다 stay up이다.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지민 몇 시까지 stay up에 갔어요? 저요. 3시까지. 3시까지 해본 적이 있다. 아, 몇 시까지 stay up에 갔어요? 5시까지. 5시 반까지. 아, 애들이 5시 반까지 계속 톡이 와요. 미쳤어. 아, 그거 있죠. 그거 뭐야, 그거. 딱 큰 거. 그 무대야. 방해 금지 부분 시간 활동 하세요. 그거 그거예요. 아이폰만 있어요. 아, 애폰도 안 해요. 아이폰도 없어요. 제 옛날 편이 나와요. 옛날 편이 저, 옛날 편이 다 없어요. 무음으로 내려가요. 어플도 있을 텐데요. 아, 뭐가 없으면. 아니, 근데 그거 하면. 다른 걸 입만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뭐가 용량을 많이 찾지, 많이 찾지? 앱 용량 정도까지 많이 찾지. 아, 100. 게임을, 배부 게임 해야 되는데. 게임 안 하면 되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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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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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승빈이 몇 시까지 했을 때? 6시. 어? 6시. 6시 반까지 해봤어요? 아니, 옛날에 있으면 안 해요. 아빠가 일어날 때, 근데 빨리 잤어요? 잘했어. 아, 왜 옛날에. 왜 옛날에 보다 제가 눈이 나빠요, 눈이 나빠요. 나도 나빠. 나 열정 못.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오케이, 나. 오케이, 저 열정 못 해. 그런 거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점은 충분한이에요, 충분히예요?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잡이죠, 그렇죠? 충분한 상태. 배. 그리고 옆에 있는 피. 어떤 시예요, 어찌시예요? 어떤 시. 어찌시. 아, 그렇죠? 어찌시죠? 그렇죠? 어찌장, 어떤장. 어떤 장. 여기에는 청중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말은 그러니까 여기에 enough는 충분히가 아니고 충분한 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or 여기에 or의 뜻은 무슨 뜻이냐 or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은 뭐예요? 또는 이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 하면 like 그러지 않으면 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란 뜻이에요 okey 그 다음에 want는 want에 대한 얘기하고 볼까? 원트에 대해서 뭐 할 얘기 없죠? 그 잠시만요 not랑 와 합쳐진다 지민이는 뭐 할 말 없죠? want not want not의 주임말이다 네 그렇죠 want는 뭐의 주임말이다 will not 이 말 좀 이상해요 진짜 여기만 하네 원트는 will not의 주임말이다 어떤 표현할 때 쓴다 너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뒤에는 무슨 시가 온다? 뒤에 어떤 시? 워크의 뜻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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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will not go 한 거야 will not go 일하고 아 일하고 하지 않을 것이다 먹지 않을 것이다 뭐 하지 않을 것이다 할 때 will not을 쓰고 will not 드림말을 원트 네 그 다음에 워크의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 your brain won't work 니까 여기 워크에 지금 뭐가 어울려요? 음 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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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다보다는 뭐하다? 작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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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쓰입니다 워크가 워크가 제일 먼저 만난 뜻은 일 또는 일하다 제일 먼저 만나죠 네 일하다 일이란 뜻이 있지만 뭐하다 작동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네 워크의 워크에 다양한 뜻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작동하다 작동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레이러 같은 말이 뭐였어? 레이러 아 아 에프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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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사이언티픽 사이언티픽이 무슨 신지 아프죠? 어떤 시 그쵸?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은 어떤 스터디죠 어떤 스터디 그쵸? 무슨가 그럼 스터디해 줘서 뭐해요 원구하다 그쵸? 어떤 원구하다 이런 뜻이죠? 연구하네 아 연구 어떤 연구하다 좀 아 스터디는 여기 좀 뜻이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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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언티픽 스터디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사이언티픽 스터디 과학적인 연구 어떤 연구? 과학적인 연구 과학적 연구 과학적인 연구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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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사이언스 사이언스 너는 적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과학이 뭐다?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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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자라는 단어 아십니까? 사이언스 사이언스 사이언트 사이언트다 사이언스 사이언스 사이언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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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터 스케이터, 스케이티스트랍니까? 아니에요 스케이터라고 불러요, 피겨 스케이터 김연아 is a famous figure skater 김연아도 안 하잖아 네 was, 죄송합니다 was a famous skater 됐습니까? is 말고요, was로 바꿨어요 네 무슨 시절 해? 다가오신데 네, 여기에 like가 무슨 뜻인가요? your brain will be like a drunker's brain 먹어처럼, 먹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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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처럼, 먹어처럼, 먹어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난 너처럼 될 것 같다. 그쵸, 난 너처럼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like는 무슨 시가 안된다? 하다시. 하다시가 될 수가 없죠. 왜 하다시가 될 수 없습니까? 비가. 그쵸, 비 하다시가 있는거죠. 그러니까 like는 좋아하다라고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드렁크에 대한 얘기. 드렁크는 처음에 뭐로부터 왔어요? 드링크. 드링크로부터 왔는데, 드링크가 3단별신을 어떻게 한다 했더라. 드링크, 드렁크, 드렁크. 드렁크, 드렁크. 자, 예를 보고는 하다시에. 원형. 원형. 예를 보고는. 과거형. 예를 보고는 입장바퀴가 어떤 시. 그렇습니까? 원래는 입장바퀴가 어떤 시라고 그러고요. 원래는 pp형이라 하든지, 아니면 과거분사형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름도 제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야. 지인이가 모래니. 모래퀴 이런지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설명할게요. 네. 메이크가 3단별신을 어떻게 한다? 메이크, 메이크, 메이크. 메이크, 메이크. 메이크. 얘의 뜻이. 만들다. 만들다. 얘의 뜻은. 그렇죠. 만들었다니까. 얘는 무슨.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그렇죠. 만들어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만약에 얘를 메이크했어. 그래서 조금 내 입장에서는 나에 의해 만들어진. This part is made by me. 맞습니다. 어떤 시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동사를 앞에다 쓰면? B 동사를. B 동사를 쓰면 만들어진다. 라는 뜻이래요. B made. 만들어진다. 여러분들 뭐 어떤 제품 보면, 아 이거 made in China, made in China 이러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 뒤에 봤더니, 뭐 made in Korea 이런 말이 쓰였는데, 이 앞에는 뭐가 생겼느냐. This was made. This was made. 이것은 언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과거에. 과거에 만들어진다. 이 제품은 만들어졌습니다. 어디에서?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보통 어떤 것만 씁니까? B made in Korea. 이것만 씁니다. 이거만 씁니다. 차이나도 있겠죠. OK. 차이나도 좋은 것도 있죠. 그렇습니까? 요새 트럼프랑, 지진핑이랑 열심히 싸우는데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뭐가요? 네. 열심히요. OK. 오늘 얘기했고요. 이 장사고 보니까, 입장밖에 어떠시고요? 얘가 이제, 마시다라는 뜻이 있는데 술을 마시다라는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무슨 시니까? 많이 마시는데. 그렇죠? 어떤 시니까 술을 마신 뜻이 있는데 술이 마신. 마셔지요? 그건 좀 어색하니까 내가 술을 마신이라는 뜻입니다. 마셔지. 마셔야지. 그다음에 여기 좀 찍고 했으면 모일 수도 있고 박스러우니. 이게 이제 줄임말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뭐 의라는 뜻이죠. 뭐 의리. 그다음에 if you don't sleep enough. 이번에 enough의 뜻은 if you don't sleep enough 안에 enough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enough가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인지를 물어볼 건데요. 거기에 대답하려면 if you don't sleep enough의 뜻을 생각해보고 대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름대로 if you don't sleep enough의 뜻을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if의 뜻은 마냥 넘어간다면 if의 뜻인데 뒤에 you don't sleep enough가 있으니까 if you don't sleep enough가 있으니까 if you don't sleep enough는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럼 enough는 무슨 뜻이에요? 혹시요. 혹시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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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씨. 아지씨가 됐거든요. 여기에 enough. If you don't sleep enough 한다면. 이렇게 제가. 그 다음에 여기 슬립도 두 번 나오는데 슬립도 다 비교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get enough sleep 할 때 슬립도 있고 여기 if you don't sleep 할 때 슬립도 있죠 예를 먼저 볼까요 if you don't sleep enough 가 이런 뜻이니까 예 슬립은 무슨 뜻이에요 don't go don't go 이렇게 쓰죠 don't like 이렇게 쓰죠 그럼 don't sleep에 있죠 잠자다라는 뜻이니까 잠자다라는 뜻이니까 하나씩 예를 들어 슬립이 하자 잠자라는 뜻이니까 잠이란 뜻이 있다고 하시는 거고 찍어서 슬립은 잠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enough sleep 어떤 잠 충분한 잠 슬립은 잠자다라는 뜻이니까 이와 같은 단어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또 되고 use 대표적인 게 use가 있는데요 use는 use라고 읽을 때하고 use라고 읽을 때하고 뜻이 달라져요 use라고 읽으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요 하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얘를 use라고 읽으면 사요 이용 이란 뜻에 무슨 씨가 된다 이름 씨가 된다 제가 그러니까 슬립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하나씩 그 다음에 이름씩 요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소 소 소는 뭐랑 뭐랑 연결하겠습니까? 원인과 결과 그렇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겠습니까? 소 앞에 뭐가 오고 원인 소 앞에 원인이고 소 어디에 뭐가 온다 결과가 오는 거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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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웰라켓은 잘 놔두시고, 어찌 생각할 수가 없다? 잘 생각할 수가 없다. 제대로 놔두시겠죠. 잘, 제대로. 어찌, 제대로. 그 다음에, How long is it enough? How long is it enough? 이런 뜻이잖아. 그쵸, 여러분 생각하는 그 뜻이죠? 그쵸? 생각해볼까? 생일한테만 생각하기 전에. How long is it enough? 그런 뜻이죠? 그쵸?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뜻이잖아. 그쵸? 그럼 여기에 enough는 무슨 시일까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충분한. 얘가 어떤 시라는 강력한 증거? 그쵸? 이즈.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다면 돌아가서, How long? 뒤에 뭐가 생겼습니까? How long? 그렇죠. How long? Sleep is enough?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How long sleep is enough?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답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뭐 유튜브로 해놓고 퀴즈 낸 게 아니잖아요. 자, 이보키. How long is it enough? 다음 시간에 가요. 아니죠. 책이니까 답도 줘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sleep해라. How long is it enough? 무슨, 죄송하. 죄송하. 7-8 hour. 이거 7-8 hour에서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7-8 시간. 얘를 글로 쓰면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습니까? 7-8 시간. 7-8 hour. 7-8 hour. 7-8 hour. 자, 어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어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요. 오케이. 제일 먼저. 한. 그렇죠. 어의 뜻을 갖고 있던. 원. 이란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또 무슨 뜻도 있느냐 하면. 이런 뜻도 있죠.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더라구요? 네. 그렇죠. every night. 매일 밤마다. 매일 밤마다. 하룻밤이 아니고 매일 밤마다. 7-8 hours씩은. 엘 리스트하게. sleep해라. 이거죠. 어가 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에브리라는 뜻도 있다. 여기서는 에브리라는 뜻도 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다 전달해드려. 이거 이제 끊을게 하고. 어. 오케이. 그래서. 왼에 대한 대답을 보이죠. 언제. tomorrow. 누가 뭐한다. 누가. 누가. 누가 뭐한다. are going to take on exam. 그렇죠. take on exam. 하나씩 더. 이거 보면 좋겠어요. take on exam. 시험치다. 시험치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 tomorrow. you are going to take on exam. 다. 그 다음에. 또 있네요. you are. you are. what are you. stay up. 하니. 아. do you stay up. 그 다음에. 하오로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하오로니.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뭐이죠. 그래서. all night. do you stay up. 하니. 얼마동안. all night 동안. 하오. 그랬더니. no. 그러니까. 뭐하지 말라. 이 말은 곧. 뭐하지 말라는 얘기인거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문장으로 바꾸시고. 문장이 아니지만. 문장으로 바꾸면. 뭐하지 말라는 얘기가 돼요. 하오. 하오. do you stay up. all night. 라고 물었죠. 그러면. 그 뒤에. no. 그랬어. 그래서. 웃고 나서. 안돼. 이랬지. 이 말은. 뭐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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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Check out all nights 이라고 얘기하는 거 opening question yellow. ار Utilize 하지 마라. 뮤직on people. так. 해. 그래서. 내일 뭐 할 거니까? take a exam 할 거니까 오늘 밤에는 get enough sleep 하는 얘기도 무슨가? or가 무슨 뜻이라고 그렇죠 if you don't get enough or 속에 숨어있는 뜻은 뭐냐 이 문장을 운영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if you don't get enough sleep tonight 이 뜻이죠 or가 무슨 뜻이라고 그렇지 않는다면이라는 뜻이라며 그러면 뭐 하지 않는다면이냐 만약 니가 오늘 그렇죠 충분히 잠을 자지 않는다면 영어로 하면 뭐 if you don't get enough sleep tonight 한다면 이 or 속에 들어있습니다 or 없으면 어떻게 할 거니까 어떻게 할 거니까 get enough sleep tonight if you don't get enough sleep tonight 이런 프랜스의 월을 해주네 알겠습니까? get enough sleep tonight if you don't get enough sleep tonight find your breath warm up later 이렇게 말했죠 길가다가 or 만나면 고맙다고 하세요 지민이 안 할 것 같은데 할 거 안 할 거야 고마워 고마워 하면서 뭐라 그랬는데 if you don't get enough sleep tonight 안 하게 해줘서 얘기하면 되겠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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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enough sleep tonight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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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 뻔했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later 만나면 뭐라고 고맙다고 해야 돼? 네. When you take an exam, 안 하게 해줘도 고맙다고 하세요. 네. 물론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그렇습니까? 아, 그게. 좋겠네. 제가 이렇게 있어보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According to a scientific study에서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누가? 뇌가. You are brave. 뭐한다? You will be like a wrong person to brave. 그렇죠. 너의 뇌가 못같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의 뇌처럼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요. 오케이. 그 뒤에 나오잖아. 그렇죠? 이제 나오죠. 아, 왜 그러냐고? 네. 뇌가 피곤하니까. 술 취하면 피곤해요? 네. 진짜 피곤하니까. 그래요? 술을 먹으면 안 되겠네요. 술을 안 먹으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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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마셔본 사람? 나도 술 마셔봤다. 저요. 와우. 물인 줄 알고 매워서. 그 하루도 이렇게 쏟으니까. 물을 타고만 뱉어져서 싱크점이 뱉었어요. 아, 다행이다. 엄청 울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지, 그치?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치우는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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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맛있대요. 내가 알고 있는 scientific knowledge에 의하면. according to scientific knowledge에 의하면. 오늘도 사춘기. 술을 마시면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맞아. 이제 끊어. 제 사회 때. 아니, 저 제 사회 때. 끊어. 네, 그것만 하고 했지. 제가 진짜 술 한 명 이렇게 먹어가지고. 그렇지 않죠. 또. 얼마나 많이 먹었어? 맥주를 환탄 줄 알고 먹었어요. 환탄 줄 알고 마셨다. 아, 다들 엑시던트에 대해서 마신 건데요. 사고로 마신 거예요. 패.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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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 때예요. 줬어. 나 애초 demg. 아. 아. 그래. 이게 오겨예요. 저는 자주 늦게 먹었는데. 나.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술. 술. 부어. 네. 저는 진실 알고 있을거예요. 맥만. if you don't sleep enough. 여보기 선추 중이라고 써 있는 거 해. 이것도 제 거예요? 네. 선추. 선추. 이거 뭐야? 자, 그러므로 누가 유가 뭐한다 어떻게 생각한다 어찌 왜 그래서 how long sleep is enough 그 다음에 뭐해라 sleep해라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얼마 동안 at least 7 to 8 hours 그 다음에 얼마나 잘 들었지 질문에 대한 답변 저 뒤에 보면 그거 있어 이 시험지 점수에 아참 규현이가 잘 모르는 거야 시험을 치면 나한테 내고 가야 돼 그리고 수업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놓고는 이렇게 교차 되게 같은 경우에는 접혀있는 거 한명꼬이 다 한명꼬야 맞나 말도 생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내고 가야 돼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 놓쳤으면 마침 다음에 마치고 나서 하고 대출하고 가야 돼 이만히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뜻이 이어었고요 그러면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왔어요 나갔는데 오케이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완성시켜놓고요 내일 시험이 있대요 내일 시험이 있대요 네 내일 동문장 1차니까 카톡이 알려주세요 카톡이 알려주세요 뭐 카톡이 올리는 거 별로 없어요 나 먹어요 시험 칠 거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별로 없다는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카톡이 올려주세요 너희가 안 돼 얘가 내 생겨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얘 때문에 안 돼 선생님 제 다리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안 돼 선생님이 성착했나 선생님이 성착했으면 될 것 같아요 원希望 여기가 핵심 계단 여 Healthy 아니 뭔지 이게 이 이 하실 때 말하지 말래? 나 수고해? 안녕히 계세요. 나 수고해. 이제 직감 죽이려고 하네. 직감 죽이려고 하네 이제. 웬만한 거 같아. 내 소리 향상 빠졌다 진짜. 집가면 죽이려고 하네. 여기 뒤에서 살기가 느껴져요. 야 오늘 점심 먹었어? 어? 넌 먹은 거 아니야? 안 먹은 거 아니야? 면발 한 개 먹었다. 면발 한 개. 아니 얘가 이렇게 해서 밥이 똥 같다는 거야. 아니 야 진짜. 비주얼이. 더러워가지고. 아 배고파. 약 한 개.